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예요. 오늘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지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드려요. 오늘 저 1등 했어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고요. 그래도 지혜를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사랑하고요. 빨리 여러분들 실제로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혜 찾아와 주시고요. 지혜도 카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